1. 가위바위보 1. 가위바위보 1. 가위바위보 2. 가위바위보 2. 가위바위보 2. 가위바위보 2. 가위바위보 2. 가위바위보 3. 가위바위보 1피 2피 상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일본도 대부분 1피를 선언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한 명이 그래도 공평하게 가위바위보 하자길래 그땐 제가 일부러 1피를 뺏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날은 거의 다 대부분 1피거든요 그거는 이제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이겨서 제가 1피를 간거에요 전부 다 이분이 원래는 아이디가 이게 아닌데 바꿔서 나온거라고 하더라구요 일본에서 유명한 브라이언 유저였다 하던데 캐릭을 바꿨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세트장 가니까 방송하는 곳은 5층이고 김자역에 있는 게임랩스라는 건물이었는데 대기하는 곳은 9층이었거든요 9층에서 방송객인 사람 5층으로 내려오세요 해가지고 내려가서 시합을 하는건데 조금 그 인풋렉이 좀 있더라구요 방송 경기하는 데는 조금 그 인풋렉이 좀 있더라구요 방송 경기하는 데는 저는 방송 경기에서 조금 더 잘 하는거 같아요 방송 경기 아닌거 보다 사람들이 긴장감을 갖고 이렇게 하잖아요 저도 긴장을 하긴 하는데 긴장감을 조금 더 이렇게 즐기면서 하는거 같은 느낌이에요 저도 떨리는 감정이 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즐기는거 같아요 이때 마신을 깜짝으로 쓰면 흥치다가 빠질 때가 있거든요 흥치다가 사람들이 그 칠천은 변태는 아니구요 아니 변태는 아니구요 그냥 그 원래 그런 감정이 많이 안들면 막 그냥 싫잖아요 피하고 싶고 근데 좀 살면서 그런 감정이 몇 번 저기 든 적이 종종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안 피하고 맞서다보니까 좀 그렇게 된게 아닌가 싶어요 저도 떨리긴 분명히 떨려요 저도 근데 싫지 않은 느낌인거죠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 말이 다 맞아요 예 맞습니다 예예 예 쾌락 이카리 예예 경기 봅시다 왜 깨지나요? 깨지나요? 왔떼고랄 레이카리 이때 제가 잘 기다렸죠 저는 이제 아 그냥 한 대 더 쳐서 나 레이치를 만들어 줘라 이러고 가만히 있던건데 더 세게 때리려고 하다가 저 사람이 과연 대필 패 아하 여태 보통 잘 안개기는데 저 분이 먼저 개겼더라구요 내가 촉풍 쳤으면 내가 이기는 상황인데 여기서 처음에는 좀 제가 막 가져가는 그런 페이스였는데 현대도 점점 감을 잡아가지고 절대 안앉더라구요 여기서 어떻게 했지? 여기서 어떻게 했지? 어 날아가 어우 날아가 가즈야 저렇게 하는거 아닌데 그죠? 자리 바뀌어가지고 이때 좀 잘 됐다 싶었어 왜냐면은 저분이 1피를 골란거거든요 나는 자리를 바뀌었으니까 이건 기회다 이 생각을 했죠 내가 1피 있어야겠다 방금 끌풍 딜키한게 해설하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대단했다고 생각했나봐요 그냥 풍선이 하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딜키가 저뿐이기 때문에 한건데 저는 해설하는 분들이 이칼이 이제 카즈야 유저인데 보통 다른 캐릭할때 뭐할거하냐고 물었는데 그 여자 해설 분이 데빌진 이런거 아닐까요? 디가스랑 쿠마에요 이러길래 파는거야 그런걸 하는구나 여러분들때문에 내가 그런 유저로 된거잖아요 원래는 데빌진 해야지 이런게 아닌데 여러분들때문에 그런거 하는 사람이 그랬잖아 저거 기원초 할 때 대회장 사람들이 되게 놀랬어요 우와 이러면서 왜냐면 저것도 저 기원초도 실수하면은 못 뛰어오는거니까 저기 막 5층에서 사람들이 막 다 우와 이랬어요 페스라는 분들도 상황 설명을 되게 잘하더라구요 제가 그 끌라고 들었는데 경기에 대한 분석약이 진짜 다들 좋은거 같애요 샤카팡 저 패턴은 왜 얻어야 겠는데? 이런데요 방금 사실 저 패턴은 제가 만들어내고 그런게 아니에요 그냥 크레이지 똥팔 형님이 연구해서 만든 거를 그냥 제가 보고 배워가지고 쓴 건데 아니 일본에서 쓰는 사람이 나밖에 없으니까 저게 이제 내가 한 것처럼 되나봐요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는 확실하게 얘기해요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아 포언 잘 앉았죠 이거? 이거 틀키 할 때도 대회장에 되게 울리더라고 사람들이 저분이 원래 카즈아 유저시래요 근데 일본에서 되게 좀 유명한가봐요 유유 선수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어? 그러면 카즈아 독해전인가요? 보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저분을 저때 처음부터 저기서 세팅이 잘못돼가지고 제 콤보 보면 아시겠지만 안전하게 해요 되게 그때 설정이 잘못돼 있어가지고 그 뭐라하지? 저 대회가 이제 스팀 대회였는데 저 대회가 이제 스팀 대회였는데 그 수직 동기가 온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게임이 좀 무겁거든요 그래서 콤보가 좀 미스나는 장면이 많아요 서로가 저 원래 벽 보낼 때 원잼 넣잖아요 근데 너무 무거워가지고 야 이거 원잼 넣으면은 콤보 이거 실수하겠다 싶어가지고 저렇게 때린 거예요 저것도 무적초 때리려다가 좀 잘 알고 계시네요 아... 근데... 와우 타이밍 첫째도 콤보를 바꿔 때렸어요 좀 안전하게 치려고 데빌 저게 내가 쓸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상대방이 있으니까 겁나더라구요 변했네 막 이런 생각들고 그냥 뭐 좀 감으로 쓸 때가 좀 많아요 계산하고 쓰는 느낌은 아니고 무거워가지고 투투딜해도 반응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늦더라구요 수직 동기 켜져있어서 배울 때 상대도 저게 실수할게 아니었던거 같은데 무거워서 실수한거 같아요 방금 너무 잘해보았어요 뭐 최대한 안전하게 한건데 그래도 저게 가니까 틀고 최대한 많이 때릴 수 있는 걸로 때려줘 지금 막 서로 대화하고 친해져서 쉬는 순간에도 서로 얘기하고 있었어요 좀 무겁지 않아요? 이러면서 내가 물어봤거든요 저분이 집에 갈 때 저한테 말을 한 번 더 걸어주셨는데 아 이까리 선수랑 간만에 오락실에서 게임하는 것처럼 진짜 즐겁게 게임했다 이러면서 그러더라구요 아 관중석에서 뭐 있었어요? 저는 이제 헤드셋 쓰고 게임하니까 사람들이 엄청 크게 소리 지르는거 아니면 안들렸어가지고 아 그래요? 아 9층에서는 또 스크린 있잖아요 거기서 보여줬나보다 이까리도 지게 방향으로 도망치고 있었지만 근데 방금 저 스프링킥이 가드 안된거 보고 저 때 좀 어이없었어요 솔직히 아 왜 가드도 안되지? 뭐 어차피 죽을건데 또 보자마자 바로 하면은 수직 동기때문에 딜키가 안된 멘흐의 본밤는 세메의 압력을 더 강한 느낌이예요 이것도 이탈을 쓰면 왠지 헛쳐지고 내가 공중에 뜨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시나리오 든거에요 참았어요 이탈을 내가 실수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되요 미스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되서 아 근데 방금 유유우 선수가 되게 해설 잘하지 않아요? 되게 막혀도 뭐 괜찮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한거 같습니다 이러면서 상황을 되게 잘 잃지 않아요? 아 지금 여성분 목소리가 유아이유 유유 선수고 이제 남자분 목소리는 일본에 해설하시는 겐냐 선수 저 다시 한번 볼 사람이 예정인지 그럼 타이왔의 주ika 아 저게 축 틀고 한 번 더 꺾어서 벽에 붙이려고 해요 이제 제가 횡치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부 tidy가 무겁다 보니까 수직동기 켜져있어갖고 좀 안된거같아요 여기서 나락실줄 몰랐어요 막히면 본인이 죽는건데 나락을 걸어오더라고 다음 경기부터는 아마 수직동기 꺼져있어갖고 부끄럽대 부드러울거에요 와나 샀다가 와나가 뭐라야되지 함정 함정이라 하면 되겠죠 함정 맞지싶으면 되죠 이메일이 안그래도 비도 오고 조금만 끊기더라구요 이분이 옆에서 제발 일수해주세요 제발 이러면서 제가 저 척풍으로 뛰우니까 제발 일수해주세요 제발 이랬는데 그게 너무 웃겨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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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제야 모닥래가 나왔네 아이고 카제야 모닥래가 나왔네 아이고 근데 저 지금 와서 좀 말씀드리는거지만 그 가야죠 그 카제야가 원래 저 옷 잘 안그러잖아요 근데 왼손 버튼이 고장나있거든요 지금 왼손 버튼이 안눌려서 한칸 밀어서 4개를 했어요 그래갖고 왼발 눌러갖고 그냥 바로 저 정착이 되는거에요 다른 옷 쓰고싶었는데 모닥든 가고싶다길래 밤유저라 그런지 EP를 좋아하는구나 느꼈어요 기판에 선이 하나가 삑이 난거 같아 왼손이 안되서 한칸씩 밀어 쓰고있어 한국에 갈 일이 생기면 고쳐야돼 저게 안들어가는거 보고 당황스러웠어요 보통은 되는데 축이 틀리고 끊겨서 중간에 괜히 그런거 알죠 제가 괜히 잘못 만졌다가 다 고장나버리면 아예 못쓰게 되니까 무서워서 그냥 쓰는거죠 루즈아즈가 꽤 좋더라구요 루즈아즈가 꽤 좋더라구요 아까 보니까 너리너리로 움직여요 기분이 좋더라구요 저 밥하시는 분이 저랑 몇친구 제가 일본에 사는지 몰랐나봐요 보석받을 하는데 일본까지 오신거에요? 저 일본에 살고있어요 아 그래요? 타두야가 미시마 도전 저 뭐가 진짜 웃기였네 맵을 저기 뭐야 저 분이 미시마 도전 골랐더라구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맵이거든요 저 고르길래 어? 뭐지? 카즈야의 작전은 섹힌선에서 적극을 많이 사용하고 마토와를 사용하는게 좀 힘들어요 아 저 횡치다가 많았어요 저거 화풍신 바풍신 이분이랑 할 때 되게 좀 서프라이즈한 장면이 좀 많이 나왔어요 지금 이 분이랑 할 때 좀 많이 나왔어요 으아 후진켄 야하하니 후진켄 호흡 어디가는거야 아니 이 때 저기 뭐야 버튼을 너무 세게 눌렀는지 저는 평소대로 이렇게 입력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모르겠지 긴장을 안건지 세게 눌렸나봐요 저기 아아 잘 먹었다 1피로 가면 저런게 잘되요 퍼지 플레이랑 백돼시로 가면서 상대방 허친거를 이렇게 받아 먹을 수 있는 저런거 저런거 백돼시 이런게 잘되니까 중단공격을 바라맑니다 이것은 매척 흐릅니다 방금 저분이 제가 나락마는거 보고 중단을 계속 깐거 같은데 피하면서 헛쳐지는 순간을 보자마자 바로 대종으로 끊어버리는거에요 굉장히 잘하더라구요 밥 진짜 젖짠바이 타이밍이 꼬여서 나오는 젖짠바이기 때문에 6대는 더 쎘거든요 저 오랜만에 봤어요 그래서 제가 양잡을 두고 쓴 이유는 저분이 2피를 골랐기 때문에 1피 유저가 아니겠구나 생각하고 자리를 강제로 바꾸려고 했거든요 분위기 좋았는데 진짜 잘하지않았어요 저거 콤보 저거 콤보를 다 쓸줄 알고 이제 함부로 안일어나야겠다 싶어서 이제 낙법을 옆으로 친건데 레드가 그거리에서 들어오더라구요 저게 저게 제가 마스크 벗었잖아요 원래 음료수로 한번 마실라 했어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맵이니까 하지뭐 했는데 바로 이거 바로 뜨더라구요 그냥 로딩창 없이 바로 음료수 못 마시고 바로 게임한거에요 펀터 오우 저분이 배박치고 실수 안했으면 큰일날 뻔했어요 저 분도 긴장해서 그런걸수도 있어요 그게 대박이라 배치기 발차기라 이제 타이밍으로 안고 해야되는데 저도 저순간에 못하겠는거에요 막 아 이거 한 대 벽에 바로 빠지면은 바로 죽음인데 이 생각때매 오우 자 여기서 방금은 콤보가 안들어갈각이었는데 여러분들 보이셨어요? 그게 신삼단이나 뭐 했으면 측면벽광되고 딱 이제 홍보가 안될각이여가지고 그나마 세게 데릴 수 있는 바로 헤브드 했는데 마무리 당해버렸는데 그때 터퍼쓴거거든요 근데 마신이 나갔어요 왼손 입력이 안되서 아 저게 진짜 벽광이 없어진게 너무 아쉬워요 그거 그냥 벽광되었으면 오히려 좋은 상황이었는데 괜히 밀려나게 돼가지고 상호파 빠르게 하는 방법이요? 빠르게 반응하고 쓰는 방법으로 물어보신거에요? 주인공 정말로 왼손조건 잘 봐 정말로 축척이 되면은 쓰는거죠 이거 방송사고에요 게임 화면을 보여줘야되는데 저희 둘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 뭐야 뭔 상황이지 아 이제 나오네 이 때 방송 경기가 진짜 많이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다시피 너무 떨리는거에요 한 5번 정도 나오니까 사람들은 카즈야가 없으니까 미시마 유저가 없으니까 미시마가 보고싶은가봐요 나는 이미 여기 진짜 너덜너덜해졌거든요 저때쯤에 가드도 안되고 손에 미스가 나기 시작하면 저것도 촉풍인데 지금 파크나는거거든요 아 진짜요? 저 때 저는 이미 뭐랄까 손이 아파하고 살짝 너덜너덜해진 상태였는데 아 근데 힘들더라구요 되게 그게 잘 챙겨주시고 이렇게 방송에 이렇게 막 내밀어주셨는데 내가 너무 너덜너덜해졌어 야 이 때 좀 아 좀 되게 긴장되더라구요 아 이거 잘못 때리면 안되는데 야 짠발끈친거 보자마자 반응했죠 이거 요즘은 또 시회를 안하는 분위기더라구요 대회에서 그래갖고 저도 시회를 하고싶었는데 사람들이 안하는 분위기라서 그냥 웨이브만 했어요 손풀려고 시회가 좀 살짝 좀 일본에서도 살짝 뭐랄까 비매너 느낌으로 가는거 같아 안목적으로 아니 근데 남들이 안하니까 저도 시회를 못하겠더라구요 저도 때리면서 살짝 손을 풀고 싶은데 아무도 안하니까 이게 괜히 내가 하면은 이 감정 안좋아질거 막 그래갖고 저 포일러를 하자면 이 이 경기가 가장 맘에 안들고 좀 엉청했었어요 아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한번 유튜브에 올린적이 있잖아요 막 시회 관련해서 근데 그거를 일본 사람들도 봤나봐요 되게 그때 이후로 살짝 문화가 조금씩 바뀐거 같아요 그런 얘기 하더라구요 근데 저는 솔직히 대회때나 친한 친구들한테는 시회하던 뭐 이런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주이긴 한데 제가 고른 맵이라고 아무도 안하니까 그냥 안했어요 그냥 귀빵맹이구나 그때는 또 너무 이렇게 뭐랄까 아 내 마우스인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저 방송마우스구나 내가 너무 무서워요 진짜 이것도 왜 맞았는지 모르겠어 나는 가드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저것도 왜 맞았는지 모르겠어 저 사람이 진짜 많이 앉더라구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면서 중단을 많이 깔았는데 카자 상대를 되게 잘하더라구요 그리고 이거는 가위바위보를 제가 그냥 원하는데 갈아있거든요 근데 그 가위바위보를 그래도 공평하게 하자 해가지고 카게마루가 제가 제가 1필을 골랐어요 저 사람이 1필이저일줄 알고 그 때는 좀 생각을 했죠 1필을 그냥 뺏어야겠다 생각하고 1필이저 맞죠 진짜 예전부터 한 사람들은 1,2필 안가는 상황 이야 저거 한 번에 깔끔하게 들키는거 깜짝 놀랐어요 저거 방금 저 변신해서 한턴 벌려고 한거거든요 근데 또 왼손이 안 눌리고 지금 오른손이 나와가지고 미스 난거죠 여성의 맞춤 여성의 위치 남자가 터물리 여성의 그 사람은 여성의 남자들 여성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